아 아 아 아 뭐냐 나 보고 있는데 왜 채널 돌리냐고 재미없어 딴 거 볼 거야 죽는다 산다 이게 진짜 저게 갔지 엄마 아 아 왜 뭐야 왜 또 싸워 아 아우 이게 너네 이게 뭐야 다 어지르고 아 혼났다 아 그러니까 엄마를 왜 불러가지고 죽는다 어디 치워 이게 다 뭐야 죄다 어지러놓고 치우지도 않고 티비 보다가 싸우고 나 있어 치울 거야 아우 지겨워 치우기는 이렇게 놀다가 또 휙 들어가버리고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다 아직 안 했어 빨리 치우고 들어가서 숙제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방학을 살면 알찬 방학이 되겠지 나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천재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어 지금의 몇시지 10시 반이니까 공부하는 시간 공부해야지 음 어 엠 alım 자 아 아 아 라 교회 자는 거야 또 아 엄마 그렇게 오늘 늦게까지 자놓고 또 잠이 오니? 그렇게 자면 허리 안 아파? 아 자도 자도 졸려 계속 자면 졸려 원래 얘가 큰일이네 야 리운아 이거 봐봐 비티비 에어야 자 이거 봐봐 여기 들어가잖아 비티비 에어로 그러면 너 있지? 재밌는 거 다 볼 수 있고 귀엽지? 여기 들어가면 라이브로 볼 수 있고 EBS 있잖아? 그런 거 교육방송도 다 들을 수 있어 티비처럼? 우와 볼 수 있어? 책상 위에 이렇게 놓고 거기서 누워서 보든지 편하게 보이지? 엄마 너무 잘 보여 너무 좋다 이거 집안 아부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집 티비처럼 사용할 수 있어 진짜 편하다 나 이거 볼게 그래 재밌게 해 공부를 아주 재밌게 해야지 어허허허헉 어허허허허허허허 웰컴 투 이걸로 봐야겠다 핫 히 힛 아죽 싫어요 오오오 티비티비 비티비야 티비티비 집안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어도 좋네 뭘 볼까? 뭘 보지 VOD 들어가서 홈에 영화 많네 오션 여기서는 영화고 나는 저게 뭐야 펜트하우스 바디인데 못 본거? 어디 들어가야돼? 여기 티비 다시 거기 들어가는데가? 무료 사랑의 콜센터 어우 재밌겠네 우리 영웅이 바디인데 펜트하우스 아무래도 봐야겠다 어? 어떻게 됐으려나 아우 아우 스피커가 거치도 되고 손도 크게 나오기 좋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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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진짜 자 우리옴 바보 바보는 자기가 바보면서 방금방금뿡 아 방구쟁이 뭐하고 있었던거야 오오오 뭐야 영화들 엄청 많다 카테고리 오오오 영화 영화에서 뭐 보지? 한번 골라볼까 흐흐흐흐 무룩 이게 다 무료야? 우와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오 엄청 편해 이렇게 영화 볼 수 있다니 대박 오오오 오오 여보세요 네 네네 아 아 오늘 온라인으로 바뀌어요? 예 비키야 왜? 영화 보고 있어? 어 영화 볼게 너무 많아 몇시지?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잘 됐다 야 아 내가 뭔 말 하려고 그런지 뭔데? 아우 나 이렇게 자꾸 깜빡하네 아우 참 미치겠어 왜? 뭐 말하려고 들어왔는데? 뭐 말하려고 아 참 너 오늘 영어학원 온라인으로 바뀌었대 아 그래? 그러니까 너 이걸로 온라인 수업해봐 비티비 에어 이걸로도 수업이 돼? 응응 된대 야 얼마나 좋냐 우리집 컴퓨터도 안그래도 고장났는데 비티비 에어로 되니까 얼마나 좋냐 그걸로 해봐 어 어 알겠어 회의 참가 몇 번이냐면 1 2 히히히히 어허허 애들 방학인데 잘 지내고 있어? 학교 안가니까 책 볼 생각은 전혀 없고 늦게까지 자서 아주 미치겠다고? 나도 마찬가지였지 뭐 뭐? 요새? 요새는 낫지 아니 아주 많이 나아졌지 왜냐고? 너니까 알려준다 응? 잘 들어 이번에 내가 집안 여기저기서 TV를 볼 수 있는 비티비 에어라는 게 새로 나와서 가입했거든? 애들도 보여주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재밌어 내가 또 알뜰하잖아 가격을 물어봤는데 가격도 너무 괜찮아 인터넷이랑 비티비 에어를 신규 가입하면 태블릿이 월 8,800원이고 인터넷이랑 비티비 비티비 에어를 셋 다 이용하면 비티비 에어기기는 월 4,4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다가 이용요금까지 반값이라는 거야 너 이사 간다며 인터넷이랑 비티비 가입하는 김에 비티비 에어기기도 함께 신청하면 너 진짜 비용이 부담되지 않겠나 아주 만족스럽지? 아니요 아유 뭐 친구끼리 돕고 사는 거지 어? 아유 그래 또 연락해 아 진짜 웃기다 아유 진짜 웃기다 아유 그렇게 재밌어? 어 재밌어 엄마는 저런 것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는데 아우 다 같이 앉아서 TV 채널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너무 좋다 방학 때는 TV 좀 봐줘야지 좋아 방학 때도 집에서 재밌게 보내기 대성공 아 뭐야 왜 오늘 문 잠겼어 아 오늘 방학이야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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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별장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 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가